외쳐미야 외쳐미야 날이 이리 달아뚜 외쳐미야 외쳐미야 잘 갔어? 제 아들이고요 올해로 이제 7살이고 골드 리트리고 사이즈가 뭐 리트클리니즈 추측 네 저도 다른 분들도 보고 심바보다 큰 리트리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바 점프! 점프! 심바 손! 손! 동물농장에서 이러면 안 돼 손! 동물농장에서 이러면 안 돼? 사실 좀 특별한 친구가 저희 집에 한 명 더 있어서 심바랑 산책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심바가 처음에 관심을 가져와서 가서 봤는데 못 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집에 데리고 오긴 했어요 일단 날개는 확실히 확실히 지금 못 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키우시는 분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모르겠어요 둘 다 보통 이제 낮에 태양을 좀 많이 쬐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해가 잘 될 때는 테라스에 좀 꺼내주고 다른 과낭 한 명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되는데 명확한 야 어디 1 3 4 6 10 13 14